현상제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혼일권가 내려놓을 수 없겠지 내 몸에 연이하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하한 이야기 눈에 뵙지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라붙게 나와서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물 인연이라 생각했죠 수 없는 그대와 다른 조각들 외보라 함께할래요 수 없는 그대 그대와 나의 인물 운명이라 생각했죠 그대와 나의 인물 그대와 나의 인물 최 Dafais 저세상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